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건 외국에 사는 한국인 혹은 교포나 케이팝 스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가 자신의 SNS 채널에서 떡볶이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미국 전 국무부 장관은 한국의 닭 한 마리 식당을 트위터를 통해 전파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떡볶이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이 떡볶이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음식은 없었습니다. 일단 비주얼 자체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매워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에 꾸준히 떡볶이가 노출되고 BTS를 비롯한 케이팝 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떡볶이와 순대를 먹는 장면을 노출하면서 호기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떡볶이를 부를 때 스파이시 라이스 케이크라고 말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떡볶이라는 고유명사 그대로 인지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며 자신이 출연한 TV 토크쇼에서마저 떡볶이 좀 먹어봐라라고 권유한 할리우드 여배우도 있습니다. 바로 섹시한 매력이 흘러넘치는 캣 데닝스입니다. 미국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그녀는 몸매 관리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요즘 푹 빠진 음식이 있다. 바로 한국의 떡볶이다. 먹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진행자에게 물었죠. 진행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한식은 아는데 떡볶이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캣 데닝스는 말랑말랑한 떡과 고추장이라는 소스를 활용한 매운 음식인데 미치게 맛있다. 이틀에 한 번 만들어 먹을 정도다. 라고 밝히며 유별난 떡볶이 사랑을 선언했거든요. 캣 데닝스는 자신의 SNS에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초반부터 떡볶이라고 명칭을 제대로 적어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숨은 한식 팬이 여기 있었구나 싶습니다. 캣 데닝스 뿐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드류 베리모어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로 유명한데요. 라면을 좋아한다는 발언에 기자가 일본 라면을 좋아합니까? 라고 묻자 아뇨, 전 한국 라면만 먹어요. 짜릿한 매운맛의 라면인데 일본 라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어요. 라고 답한 이력마저 있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스타답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떡볶이와 비빔밥이라고 하는데요. 제시카 알바 또한 광장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떡볶이와 김밥을 사 먹는 모습을 보였죠. 이쯤 되면 할리우드 미녀는 떡볶이를 좋아해라는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의 떡볶이 전문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에 가면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스스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 서양인 특성상 이런 밀키트는 떡볶이 초심자에게 딱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떡볶이에 맛을 들인 외국인들은 여러 떡볶이 레시피를 섭렵하며 한국인보다 더한 떡볶이 장인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떡볶이는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맛이니까요. 구독자가 천만 명에 가까운 한 외국인 유튜버는 아예 직접 떡을 만들어 본격적인 떡볶이 장인 반열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미국인이 떡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다 싶은데 멸치에 새우, 무까지 넣은 육수를 우려내 떡볶이 국물 베이스를 만드는 등 영상을 볼수록 이 사람은 떡볶이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이라는 한국 재료 명칭까지 정확하게 한국어로 발음합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떡볶이는 맛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의 조리법은 실제로 정석에 가까워 놀라웠는데요. 댓글도 재밌습니다. 한국인들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 아마도 한국 거주나 여행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 외국인들이 떡볶이에 대한 수다를 늘어났거든요. 어묵, 삶은 달걀, 양파를 추가해도 좋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거든. 팬에 튀기는 것 자체가 대단해. 꼭 만들어 먹을 거야. 한국 사람이라도 떡을 만들진 않을 거야. 대단하다. 멸치 육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떡볶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예요. 만드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만들어 먹어볼게요. 와 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떡볶이는 맵기에 강도만 조절한다면 아이들이 먹어도 무방할 정도로 훌륭한 간식인데요. 그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 만들기에 도전하는 미국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한 로제 떡볶이 또한 세계 시장에 진출해 나섰습니다. 로제 떡볶이는 로제 소스로 만든 떡볶이인데요. 로제 소스란 원래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를 섞어 만들죠. 그런데 실험 정신 강하고 새로운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면 대신 떡볶이 면을 넣고 매콤한 맛을 살짝 가미한 겁니다. 원래 로제 소스와는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K-로제 소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크림의 유지방이 떡볶이가 가진 매운맛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맵고단 떡볶이에 크림이 더해지면서 보다 풍성한 맛으로 변신하게 되었죠. 벌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로제 떡볶이 밀키트가 출시됐고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요. 동서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에 전 세계가 열광할 것이 예상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에서까지 떡볶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떡볶이 제품의 수출 상위 5개국은 독일,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부탄 순위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위가 태국, 필리핀, 독일, 일본, 싱가포르 순위였기 때문이죠. 1년 사이에 한식 인기가 없다시피 했던 부탄과 네덜란드가 떡볶이 애호국으로 자리를 꽤 찬 것인데요. 떡볶이 시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곳이 순식간에 떡볶이 애호국으로 변한 걸 보며 역시 이 떡볶이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맛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식품회사의 떡볶이 제품은 현재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미국령 사모아,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떡볶이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외국인이 늘어난 만큼 떡볶이 수출량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할 때 매년 50% 이상씩 급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간장, 짜장, 까르보나라 떡볶이 등 이색적인 맛도 외국인들은 거리낌 없이 즐긴다고 합니다. 원래 떡볶이는 궁중과 사대부 집에서 만들어 먹던 고급 음식이었다고 하죠. 19세기 말 편찬된 요리책 시의전설을 보면 조선시대의 떡볶이는 간장 양념에 재운 소고기를 떡, 채소, 표고버섯 등 같이 볶아서 먹는 고급 궁중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매운 떡볶이는 1953년 마봉림씨가 고추장처럼 칼칼한 양념이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떡볶이의 인기 어떻게 보셨어요? 한때 국민 간식, 길거리 음식 1호, 한국인의 소울푸드 등으로 불리던 떡볶이는 이제 세계인의 간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교 문화 때문에 겪었던 이상한 일이 뭐였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요. 그 중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사례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죠. 일명 스웨덴 게이트라고 이름 지어진 해당 이슈의 시작은 인터넷 게시물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슨 정치 스캔들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스웨덴인 때문에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은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겨난 신조어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스웨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밥이 됐다고 부르자 친구가 자기 밥 먹고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려고 하더라? 스웨덴에서 혹은 스웨덴 사람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는데 아침 식사를 가족들끼리만 하고 있더라. 나보고 방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려고 하던데 스웨덴에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흔한 일이야. 대학에서 스웨덴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저녁 먹을 때마다 나한테 방에서 기다리려고 하더라.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 할지라도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되면 당연히 식사를 함께하는 한국인 정서상 손님 대접이 엉망이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 한국 속담처럼 한국인들은 함께 먹고 공유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데요. 혹시 한국 특유의 문화인가 싶어 다른 나라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사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꽤 있었어. 하지만 내 아이들과 아이 친구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지. 내 친구가 미국인 가족 집에 갔을 때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 다들 놀란 것처럼 보이네. 난 23살인데 독일에서 내가 어렸을 땐 매우 흔한 일이었어. 우리 집도 그랬고 친구들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지. 난 사실 이런 것들이 좋았어. 음식에 대해 무척 까다로운 편이었고 친구 집에서 먹는 게 불편했거든. 네덜란드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했다는 사람은 발표 전날 네덜란드 동료의 집에서 함께 준비했는데 커피 대접만 받았거든. 다음날 그 집까지 차를 몰고 가 동료를 태우고 발표 후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지. 근데 며칠 뒤 커피값 0.5 유로를 내라고 청구서를 내밀더라. 와 같은 황당한 경험을 전합니다. 이처럼 스웨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졌었는데요. 외국에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워낙 많고 개인주의가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아이가 혼자 방에 남아 기다린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가지 않는데요. 사람 생각은 비슷한가 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비판이 인터넷에서 쏟아졌거든요. 오죽하면 이케아로 대표되는 스웨덴 조립 가구를 조롱하며 스웨덴은 왜 이러는 거냐? 가구도 직접 조립해야 하는데 친구 집에 놀러가서 먹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냐? 라는 댓글도 있었고 스웨덴 친구 집에 놀러갈 때는 비상식량을 챙겨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스웨덴인들의 해명도 이어집니다. 노르웨이 뷰티 브랜드 창립자로 스웨덴 예태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린다 요한스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스웨덴 사람들은 다른 집 아이가 저녁 식사를 집에서 먹을지도 몰라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망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한 스웨덴 사람은 트위터에 스웨덴 사람들은 가족 수만큼만 요리한다 칼같이 배분한다 우리는 손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미리 얘기하면 한 명 추가할 수는 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미리 친구 집에 알리지 않았다면 식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온 굳어지 큰일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죠 스웨덴 대사관은 그런 문화는 없다고 부정하며 스웨덴인들이 차와 과자를 지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피카 문화를 알면 그런 비난 못할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해댔고요 스웨덴 게이트가 이처럼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자 러브 오브 지오그래프는 유럽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 저녁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가를 물었죠 그리고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는 유럽 국가와 그렇지 않은 곳을 색으로 구분했는데요 북유럽은 그럴 일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쩌다 그럴 수 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터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늘 얻어먹을 수 있다고 구분됐다고 하죠 친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으려면 치열한 확률 싸움을 해야 하는 유럽과 달리 발을 들여넣는 순간 밥을 먹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하는 특이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엄마는 손님이 새끼 모두 배부를 때까지 먹일 거야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신뢰일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 터키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내 아이를 굶기지 손님을 어떻게 저렇게 홀대할 수 있는 거야? 아랍 문화권도 손님을 굶겨서 돌려보내는 건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해 저럼 손님 접대가 중요한 문화 중 하나인 국가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한국인으로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에 거주한 적 있으며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다는 스웨덴인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거야 나도 20살까지는 스웨덴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어 생각이 확 바뀐 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부터였지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 됐거든 일본은 예상대로였어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스웨덴과 비슷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지 스웨덴 사람들은 자기가 먹던 걸 남에게 절대 건네주지 않잖아? 과일이든 과자든 말이야 상대에게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일본인들도 똑같더라고 식사는 정확히 더치페일라고 자기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지 아무튼 일본에서 만족하며 지내다가 스웨덴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 2주간 여행을 가게 됐는데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 여행 셋째 날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라는 산을 등산했는데 생각보다 산이 녹더라고 중간중간 쉬면서 물을 마시는데 삥 둘러앉아 뭔가 먹고 있던 한국인들이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 거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아니었어 중년에 남녀 무리였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가갔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배고프냐고 손짓으로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나눠 먹자고 하는 거야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분들 옆에 앉아서 건네주는 음식을 하나둘 먹었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식 핑거푸드 같은 거였는데 맑은상 공기를 마시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배부르게 먹고 인사하고 일어나려는데 한국인 중년 여성이 고개를 저으면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웃으면서 뭔가 내미는데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이더라고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이더라고 후식까지 먹고 가라는 거였지 이게 다가 아니었어 며칠 후에는 유명한 재래시장에 가서 매운 음식을 사먹는데 진짜 너무 맵더라고 손으로 부채질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어린 학생이 웃으면서 달콤한 음료를 하나 주더라 이렇게 한국을 며칠 경험하고 나니 나눠 먹는 것의 즐거움을 난생 처음으로 알겠더라고 스웨덴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한국 생각이 나 서슴없이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나눠주고 도와주려 했던 따뜻한 사람들 말이야 다들 한국에 가본 적 없다면 꼭 한번 가보길 바래 작품성과는 별개로 주라기월드 도미니언을 보며 감회에 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3년 개봉한 주라기공원부터 주라기월드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 프렉과 브라이스 델러스 하워드가 간직한 비밀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라기월드의 매혹적인 여자 주인공 브라이스 델러스 하워드는 1981년생으로 마흔이 넘은 나이지만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할리우드에서도 유명한 고무줄 체중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작품 계약 후 입금되는 순간부터 살을 뺀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쁜 얼굴이라면 살 좀 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심할 때는 100kg 이상 나갔을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4시간 파파라치가 붙어 다닐 만큼 미국인들의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영화의 재미보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더욱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주인공인 브라이스 델러스 하워드를 향한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두 자녀를 출산했을 때 파파라치에 찍힌 사진을 보면 고무줄 체중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원래도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녀이긴 하지만 이런 사진을 보고 나면 과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나 봅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느신한 몸매로 촬영장에 나타났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까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남편 세스 가벨이 휴식기에 브라이스 델러스와 길을 걸을 때는 얼굴빛이 어두운데 입금 후 그녀와 걸어다닐 때는 표정이 밝다는 블랙 유머였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녀의 몸매를 보며 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을 뺄 수 있나 의문을 갖는 미국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브라이스 델러스 하워드가 그 비결을 고백했습니다 영화 홍보차 최근 미국의 한 토크쇼에 출연한 그녀에게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번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살이 많이 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어김없이 날씬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한 거냐 하고요 진행자는 질문하면서도 당연히 할리우드식 비건 다이어트나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뻔한 대답이 튀어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김치를 먹으며 살을 뺐어요 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브라이스 달러스 하워드는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 프렛이 김치에 중독됐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김치 애호간대 체중 감량을 고민하자 김치를 추천해줬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먹어봤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다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자체가 건강식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한식이 좋은 해결책이었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녀는 LA를 비롯한 미국 도시의 한인타운에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해 삼계탕과 비빔밥을 즐긴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그녀에게 김치를 추천한 김치 전도사 크리스 프렛도 처음에는 김치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고무줄 몸매로 유명하거든요 크리스 프렛은 미국 토크쇼에 출연해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9살의 크리스는 대학교 자퇴 후 무작정 건너간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좋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굶기 일쑤였죠 그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했고 레이돈 총감독의 눈에 띄어 데뷔했는데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명세를 타며 먹고 살만하게 되자 보상 심리 때문인지 음식을 향한 집착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소 통통한 편이었던 그는 음식을 자제하지 않으면 금방 살이 붙는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대중들은 살찐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영화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먹고 싶은 걸 잔뜩 먹으며 즐기다가 촬영 날짜가 잡히면 채소와 닭가슴살 달걀 등 다이어트식만 먹으며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5에서 6kg 빼는 수준이 아닙니다 27kg에서 30kg에 육박하는 체중 감량을 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며 매일 아침에 날달걸만 먹으며 다이어트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촬영 전까지 다이어트를 위해 먹은 달걸만 2천여개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대채식을 찾다 김치를 맛본 건데요 평소에 샐러드를 억지로 먹으며 채소는 맛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그의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 뱉은 말도 세상에 이런 샐러드가 있다니 였다고 하는데요 김치를 샐러드로 표현하는 방식도 웃기지만 크리스 프렛의 김치 사랑에 왠지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게 됩니다 한 방송에서는 크리스 프렛은 전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탈입니다 맛있는 배추에 푹 빠졌어요 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크리스 프렛 덕분에 한식에 발들이게 된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그녀는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식 레시피를 하나 둘 찾아서 만들어 먹으며 한식의 맛에 빠져들게 됐죠 이번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했던 전과 달리 천천히 건강을 돌보며 살을 뺐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요즘 어떤 음식을 자주 먹냐는 질문에 고기와 김치를 같이 먹어본 적 있느냐 한국에는 쌈이라는 게 있는데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거다 이 방법을 터득한 후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새로운 야채를 곁들이는 게 습관이 됐다고 밝혔죠 김치와 한식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두 배우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달리 환한 얼굴로 한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데에는 두 배우의 한국 사랑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크리스 프레스는 기생충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엄청난 한국 작품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언젠가 한국인들과 일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제 딸이 BTS 엄청나게 좋아한다 심각할 정도로 사랑하려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죠 조만간 두 배우가 한국 영화에도 출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고추장과 한국 간장 김치 등이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한식의 균형에 주목하는데요 고기를 먹을 때도 항상 채소를 곁들이고 여러 반찬을 곁들여 식사해 영양소가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식 조리법을 응용해서 다양한 채소를 먹으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들이 한식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다이어트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기분이 더욱 좋은데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을 화면에서 보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